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인포스닥 데일리가 전해드리는 7월 21일 퇴근길 썸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2% 떨어져 3215.9일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5% 떨어진 1042.03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올라 115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가 오는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이너지로 전환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 차량으로 100% 바꿀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올해로 15번째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ESG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SK, L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미국의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업체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인 리튬 메탈 배터리를 2025년에 상용화합니다. SES는 공급망과 제조사업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화류 사업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윤화류 용기를 적용합니다. 약 100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국내외 철강 트레이딩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8조 5,2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700억 원입니다. 순이익은 1,26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뇌파 기반 헬스케어 신기술 엠브레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해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신기술로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에 적용합니다.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확인 등이 가능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파 측정 기술을 자동차 분야에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10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43억 2,900만 원으로 41.4%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올 2분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수주량 증가와 성과 상승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해양 부문은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플랜트 부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H&M의 올해 상반기 투입된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이 모두 만선으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강점을 가진 미주노선에 이어 세계 해운 시장의 주요 노선인 유럽 노선 비중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선복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한 화물 운송 지원에 나섭니다. 통상 해운 물동량이 급증하는 3분기가 해운업계 최성수기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선을 활용한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특허 심판원이 지난 2018년 등록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튤리눈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갈더마가 이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제품 생산과 현지 판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물산이 휴젤 인수전 참여보도와 관련해 인수 참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16일 인수후보로 꼽혔던 신세계도 휴젤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휴젤의 매각가는 2조 3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드펙토가 면역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백토서팁과 기존 화학치료를 최장암 환자에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과정, 임상시험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 승인 시 7년간의 독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신한카드가 제트세대 공략을 위해 메타버스 특화카드를 선보입니다. 신한카드는 글로벌 메타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제트세대 맞춤형 선불카드를 출시해 10대 친화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또 제페토 내의 가상공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총 5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즉시연금 상품에서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금액은 4,3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삼성생명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KT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속도 미달 등으로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유튜버로부터 촉발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스타트업 양성 조직인 D2SF가 메타버스 기술 스타트업 두 곳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만드는 버추얼 플로우와 가상현실 기술업체인 픽텔리티 게임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용약관상 불공정한 부분을 손봤습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좋은 가격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해 수차례 논란이 있었던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규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네이버와 함께 마일리지 제휴를 시작합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600 마일리지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1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마일리지 사용기간 연장을 넘어 아예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산은 향후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이테진로의 올해 상반기 대태국 소주 수출액이 155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약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이테진로는 소주 세계화를 선포한 2016년부터 4년간 연평균 30%씩 꾸준히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엔 태국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5천여개 점포에도 입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전용 고속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올해 말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다른 회사의 전기차가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때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한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퇴근길 서머리였습니다.